귀인 남씨는 아버지가 효령대군의 청외화와 간통해 탄핵을 받은 감찰 남은이며 어머니는 춘향군 이내의 딸입니다. 성종 23년인 1492년에 아버지 남은의 졸귀에서 숙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의 후궁으로 봉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후궁들과 달리 슬아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귀인은 연상군과의 추문이 벌어지는데 연상군과 간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관은 연상군이 성종의 후궁과 간통하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연상군은 큰어머니 승평 무대부인과도 추문이 있어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남씨는 중종반정이 일어난 궁중에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 숙기에서 종일풍 귀인으로 풍계가 올랐는지 남귀인이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상군의 여자들은 모두 처벌이 있었지만 남씨에 대해서는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